이스라엘 전역에 걸쳐 300여 개가 넘게 세워진 키부츠. 사막당을 개관하는 일은 그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과 같았다. 이런 키부츠를 만든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온 유대인 이민자들이었다. 2000년간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은 약속했다. 이스라엘에 돌아가기 위해 시온운동을 일으켰다. 그들은 안정된 삶을 버리고 아무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이스라엘에서의 삶을 택했다. 이스라엘과 아래에 또한 회전을 못하고 온 유대인들은 지난 1940년에 이와 같이 last year we celebrated the 1,000,000 OLE immigrant from former Soviet Union and I don't think there is any there isn't, it's a fact there isn't any country all over the world which accomplished that achievement of absorbing 1,000,000 people citizens who now count on services from the country only 20 years 러시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발전에 큰 역할을 했다 그들은 수준 높은 교육을 받은 과학자들이었기 때문이다 지금도 러시아 이민자들은 이스라엘 하이테크 산업에서 기술 혁신을 담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민자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이민 절차를 최소화했다 유대인이기만 하면 아무 조건 없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도왔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겪은 어려움은 무엇보다 언어 문제 정부에서는 이민자들을 위해 지역 곳곳에 티브리어를 가르쳐주는 교육시설을 만들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온 유대인과 이민 신청자들을 위한 티브리어 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 온 스카시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으로 이민을 준비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에 온 이유였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이라는 겁니다 이민자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러시아 이민자 도브 밀라멜 씨는 생명공학 박사다. 그는 대학에서 연구한 특허 기술을 가지고 벤처 회사를 창업했는데 이때에도 이스라엘 정부의 도움을 받았다. 이스라엘을 벤처 창업의 천국이라고 한다. 회사를 창업했다 실패해도 다시 기회를 주고 도전할 때마다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나라. 이것은 정부가 앞장서서 창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스라엘 벤처 창업이 너무 많다. 이스라엘 벤처 산업을 지원하고 있는 정부기관, 수석과학실을 찾아갔다. 이 작곡에 의해서 각 부처는 지위를 하는 오케스트라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피스 오브 더 칩 사이언티스트. 이름처럼 150여 명의 과학자들이 속해 있다. 그들은 이스라엘 경제를 예측하고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다른 교회에 대한 어떤 조회 가로와 비슷한 것입니다. 아직도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터로 인간을 얻을 수 있고 에코네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deber에 대한 사이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R&D, science, 그건 매적 매일 일 obtenu 수 많은 것을 질문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economic benefit it's not science for the sake of science it's science to generate employment to generate economic growth to generate prosperity to serve the nation competitiveness and that is why the whole issue of industrial r&d got special focus through the r&d law that you mentioned and it is the office of the chief scientist which has that responsibility to concentrate all the activities and push it forward so that's how it can be used for the whole of the world and to be as a kind of a sign in the world this is the world of the 해방 and the humanism of the land and which is the origin of the whole of the earth and the history of the world 이스라엘과 함께 안식이를 지키며 살아간다. 하지만 유적지를 벗어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 높은 빌딩의 물결이 이어지고 창업국가라는 명성답게 수많은 기업체들의 간판이 질비한 곳이다. 하나의 벤처기업을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창업자금이 필요하다. 벤처캐피탈이라고 부르는 창업자금. 그 자금은 어디에서 모을 수 있었을까? 히브리어로 혁신을 뜻하는 요즈마펀드. 이스라엘 최초의 벤처캐피탈이다. 미래가 불투명한 신생국가의 벤처기업에 그 누구도 선뜻 투자하려 하지 않았다.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이때 이스라엘 정부에서 나섰다. 요즈마가대한 신생국 기획은 이UNT strict Ш당 яв constitu것이다. 여기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이스라엘이 필요하다는 게, 이스라엘에 충분히 지원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누릴 수 있는 공원, 이스라엘에 초과 Diplasia, 이스라엘을 시작한 후, 이스라엘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위협의 모든 bru지 인구장은 하여자의 약이, 아니다 그 전에 시를 만들어낼 10 공원을 시작한다.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 투자액 수는 벤처 강국 인도의 350배, 유럽 전체를 더한 것보다 30배가 많으며 최대의 벤처 시장을 자랑하는 미국의 2.5배가 넘는다. 이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벤처 기업들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었다. They also backed start-up companies that started to be merged to another company. So, the merger and acquisition that happened in Israel during that time was about $20 billion. And also, several companies that were backed by venture funds went public in Nasdaq. 그래서 모든 것들이 모두의 경제, 환경, 환경,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요즘은 펀드의 성공을 보고 이스라엘의 사기업들도 벤처기업에 투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투자를 바탕으로 많은 회사들이 생겨났다. 현재 이스라엘엔 200여개가 넘는 벤처캐피탈 회사가 있다. 그 중 이스라엘 최대의 벤처캐피탈 피탄고. 벤처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은 1% 내외라는 말이 있다. 그만큼 투자했다가 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얘기다. 하지만 피탄고는 한 해 10억 5천만 달러의 펀드를 운영하는 투자시장의 큰 손으로 성장했다. 성공적으로 펀드를 운영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피탄고는 1째 벤처님의 벤처 acontecer죠. 피탄고는 1% 내외의 벤처가 레드 앤 스위트 체리 투자한 회사가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아이를 기르는 것처럼 벤처 기업을 길러내는 벤처 인큐베이팅은 이스라엘 벤처 캐피탈의 가장 큰 특징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벤처 기업가들을 위한 문도 활짝 열려 있다. 반짝이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든지 피탄고에 사업계획서를 보낼 수 있다. 이스라엘 벤처 기업에 투자하는 회사는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가능성을 보고 세계의 벤처 캐피탈도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한다. 그 중 미국 벤처 캐피탈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다. 인터넷 비디오 전송을 담당하는 벤처 업체 퀼트. 퀼트에서 개발한 퀼트박스는 인터넷에서 고화질의 영상을 볼 때 나타나는 비디오 멈춤 현상을 해결해주는 기술이다. 퀼트의 대표는 세계적인 정보통신 기업에서 근무했다고 한다. 하지만 대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는 안정적인 직장을 벌이고 동료들과 함께 회사를 창업했다. 퀼트의 대표는 이스라엘의 벤처 캐피탈이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세계의 벤처 투자자들이 투자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이스라엘의 벤처 기술. 해마다 막대한 규모의 벤처 캐피탈이 이스라엘 기업에 투자되고 있는데 전세계 벤처 캐피탈의 35%를 차지하는 엄청난 액수다. 회사의 규모는 작지만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가 넘쳐나고 그 아이디어로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회사. 벤처 캐피탈은 가능성을 믿고 도전하는 퀼트의 꿈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졌다. 퀼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근무 환경이다. 이곳에선 형식적이고 지루한 격식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인원할 것이 있으면 직위와 부설을 가리지 않고 자유로운 소통을 이어간다. 이스라엘의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훨씬 더 편안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소통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다. 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고 lot of great feedback and real opinion about new things that people raised. They say strong universities, good venture capital and, you know, a culture that forgives failing, I would say because in Israel, like in Silicon Valley, if you go to try and 이스라엘 젊은이들은 취업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아이디어를 통해 창업회사를 차리고 일자리를 만든다. 이것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스라엘의 힘이 되고 있다.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알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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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 hardened다. 20년 동안 마치 30년 마치 30년 동안 마치 30년 동안 마치 30년 동안 문제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서비스는 30cm 차에 100밀물리원의 기회이 필요해서 이 이유로는 아주 어두운 시인의 가능성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는 이 내에서 한 장소에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더 많이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기술 혁신을 이끄는 젊은이들을 만날 수 있는 곳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다 이스라엘 수재들만 모이는 최고의 명문대학 유대인이었던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세상을 떠나기 전 7만 5천 건의 연구 재산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히브리 대학에서 자랑하는 것은 바이오 연구센터 50여 명의 연구원이 있는 연구소에서 이스라엘 바이오 연구의 40%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10억 분의 1 단위의 밀입자들을 연구하는 나노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는데 나노 기술은 전자, 정보, 통신은 물론 기계, 화학, 바이오, 에너지 모든 산업에 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류를 바꿀 혁신 기술로 꼽힌다 나노 기술은 난치병 연구와 치료제 개발에 획기적인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연구 발표 이후 의학 분야의 핵심 기술로 떠올랐다 특히 나노 입자와 나노 물질을 이용해 약물을 효율적으로 환부에 전달하는 방법이 연구 중이다 이스라엘에서 과학은 인간의 삶에 도움을 주는 가장 실용적인 학문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학에서